안녕하세요. 저는 팀 오디세이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팀 오디세이에서 타악 연주를 맡고 있는 한동우입니다. 오디세이라는 뜻은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인데요.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정이라는 의미에 저희는 소점을 맞춰서 저희만의 음악 여정을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저희 팀 이름을 팀 오디세이로 짓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타악기의 다양한 추법과 가야금의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오디세이라는 곡에서는 서양 드럼의 리듬을 장구에 대입하여 저희만의 독특한 음악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저희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작업하여서 여러분께 좋은 무대로 찾아뵐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팀 오디세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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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